이 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에 대한 방통회의 입장은 방통회의 입장으로 발표되거나 제시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직무대행께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해보겠습니다. 대행께서 지금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일단은 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방통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방통회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KBS의 한국수업을 이용한 재난방송 제공 의무화. 이게 언제 제출된 거죠? 그게 아마 6월에 오시기 전이군요? 제가 정확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수월을 이용한 재난방송 제공 의무화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시청권 확보 차원이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려는 방통회가 안 해왔습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 주시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월 방송에 대응하는 개념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다. 네.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달리 제가 이론을 제기할 특별한 사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안 제한이기 때문에 많은 절차들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에 대한 방통회의 입장은 방통회의 입장으로 발표되거나 제시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직무대행께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방통회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쭉 해오셔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될 텐데 법률 개정과 관련된 방통회의 입장을 물을 때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아마 지금 저희들이 법률안 준비하고 있는 게 한 5가지 정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제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제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미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행위 비슷한 형태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지 앞으로 새로운 법 개정 제한이나 또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런 여러 의원 입법들 입장을 물을 경우에 대행께서 지금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일단은 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방심위에 대한 제재책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입법이 그렇게 촘촘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나름의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법 해석이 상식적이고 법 집행이 공정하면 법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규율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갖고 살아왔는데 지금 방심위에 대한 제재, 해촉 요청 이런 것까지 나오는 것은 방심위가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못해왔다는 여러 가지 주관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통위가 의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방통위 설치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방심위 의결, 제재 의결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김홍일 위원장 때도 그랬고 직전에 우리 조성은 사무처장도 왜 방통위가 방심위의 최종 의결에 대해서 최종심의 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책임을 방기하냐고 물었을 때 방심위의 의결에 방통위가 기속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대행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아마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 규정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갑자기 차절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사무처장 계신가요? 답변을 명확하게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업무 처리할 때도 계속 기속돼서 그렇게 처리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방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방심위에서 판단한 걸 저희들이 과감하거나 아니면 변경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방심위 존재 자체를 저희들이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방심위 감사하시죠? 방통위에서? 감사권을 방통위가 갖고 있죠? 감사권하고 그게 아니 법에 방심위 의결에 관한 것을 방통위가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 의무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방송위 설치법 25조에 위원회는 사망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제재 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자체로 방심위에서 제재 처분을 하면 그것을 이행하라. 이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일단은 물론 아까 처분성 그 부분도 있어서 법리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방심위는 민간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 법률적인 요건을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방통위에서 처분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장이 여전히 우리 김태규 직대께서도 방심위 의결에 방통위가 기속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신 거죠? 전혀 조문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서 우리 유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 장관님. 네 말씀하세요. 통신조회 영장주의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과기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가요? 부정, 긍정이라기보다는 우리 부서에 관할 건을 넘어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관할 건을 넘어선다? 입장이 없다? 이건 수사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 과기부가 책임이 없어요? 입장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중한 입장이셨는데 부정적인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은 어떤 목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에 의도를 갖고 여쭤본 게 아니고요.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지난해 입장에 근거해서 제 당부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과기정통부는 영장주의를 도입할 경우에 수사지연으로 인한 피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서 이게 또 법 자체도 임의규정, 통신사가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의규정을 들어서 이게 임의적인 수사수단으로 이해를 해야지 영장주의를 도입하면 안 된다. 그건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여기에 기초해서 지금 통신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태를 보면 통신사들, 전화번호, 주소, 이름 이런 것들을 조회해주는 통신사는 전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사실상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 이 실태에 대해서 좀 더 봐주시라. 법규가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도식적이고 실질적으로 KT, SKT, LG텔레콤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저는 못 찾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제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